탑 도미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역시 우선 도미노 할 때는 바닥부터 크기 키워 주고요 자 기본적인 탑 모양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도미노의 크기는 살짝 두꺼운 상태로 시작을 할게요 그리고 이 탑 도미노를 만들 때 중요한 것은 이 도미노 하나의 키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키 지금 50 좋고요 도미노의 두께는 5 좋습니다 이거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색깔 바꿔보고요 하나 만들었죠 그러면 이 도미노 컨트롤 D 복제 하나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쭉 이동할게요 됐나요? 자 그러면 여기 다시 선택해서요 컨트롤 D 복제한 다음에 이번에는 얘를 90도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Z측 위로 올릴 건데요 자 이 위로 올릴 때 아까 제가 도미노의 키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딱 맞춰서 요 위에 맞춰서 올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얘를 키가 50이었으니까 정확하게 50이 맞춰줘야죠 숫자를 직접 입력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얘는 또 옆으로 이렇게 이동 자 이러면 U자 형태의 도미노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얘는 각각 떨어져 있는 3개의 도미노인데요 자 얘를 드래그로 해서 선택합니다 선택만 같이 합니다 그 상태로 컨트롤 D 눌러준 다음에 Shift키 누른 상태로 옆으로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이렇게 됐나요? 자 그러면 한 줄로 이 U자 형태의 도미노들이 이렇게 쪼로록 쓰게 됐는데요 이번에는요 이 한 줄 전체를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D 눌러주고요 위로 올릴 건데요 딱 맞춰서 올릴 거예요 여기까지 50이었죠 그리고 올라간 도미노의 두께 때문에 5 추가됩니다 정확하게 55 높이를 올려줍니다 정확한 거 매우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탑이 스스로 무너집니다 자 이 상태로 한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비껴나가게 만들어주겠습니다 이 상태로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를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복제가 되면서 이런 모양이 생기죠 컨트롤 D 를 해서 복제를 해놓은 다음에 사용하지 않는 도미노들을 지워버리는 겁니다 이게 훨씬 더 모델링 할 때 쉽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도형들을 이렇게 지우면 자 어때요? 패턴을 가진 이렇게 산 모양의 도미노 탑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 도미노 탑을 여기서 이제 구슬이 굴러와서 치면 와다다다 무너지게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쐐기 하나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떨어져서 굴러올 구슬도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구슬의 크기 살짝 키워줄게요 자 이 상태로 다 만들었다면 이제 사과에 가서 테스트를 해봅시다 자 구슬이 굴러갈 건데요 여기 있는 쐐기 이 도형은 고정 시켜놔야죠 그래서 여기서 정적으로 만들기 클릭해주고요 자 그리고 나서 한번 플레이 해볼까요 스타트 자 구슬이 정확하게 안 굴러가고 약간 옆으로 친 것 같긴 해요 자 이렇게 비디오를 다시 되감아서 보면 뭐 그래도 탑은 한쪽이 무너지니까 와다다다 도미노 탑이 무너집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도미노를 만들 때 주의할 점은 첫 번째 제가 계속 높이 얘기를 했잖아요 정확하게 맞춰서 올려야 된다고 만약에 높이를 이렇게 조금 오버스럽지만 크게 띄우면 구슬이 없어도 원래 무너지거든요 근데 제가 견고하게 아주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아주 잘 버티고 있네요 무너질 것 같은데 안 무너지고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높이가 안 맞으면 플레이를 했을 때 이렇게 뭔가 움직이면서 움직이면서 스스로 넘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높이를 정확하게 맞춰서 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점이랑요 그 다음에 이 복제를 할 때도 주의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제자리에서 하나라도 더 복제가 돼 있으면 사과에 넘어가면서 플레이를 해보면 자 이렇게 뭔가 스스로 넘어진다 하면 뭔가 모델링이 이상한 겁니다 자 지금 플레이를 해보면 어때요 이 삥 하면서 지금 원래 하나였던 도형들이 지금 두 개로 불어나죠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와다다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탑 도미노 만들 때는 이 복제하는 부분이랑요 그 다음에 높이를 정확하게 맞춰서 올려야 된다는 점 이 점 주의하면서 여러분의 탑 도미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양념 일정하apper